일반 쓰레기인 걸 알게 됐어요. 우와... 지웅이가 마요네즈를 되게 좋아해요. 우와, 진짜 저랑 안 맞겠다. 아니면 그냥 음식적으로요. 왜냐하면 저는 소스를 진짜 안 좋아해요. 이 친구도 그래서 소스 되게 싫어요. 트윈... 약 좀 먹을 때... 안 받아친다! 몰라요, 몰라요. I don't know. 트윈... 팬... 예쓰! 숨이 턱턱 막히냐, 여기 가운데. 저는 요즘에 닭죽을 먹어요. 닭죽? 아프진 않은데... 아니야, 아픈 게 아니고... 그냥 되게 간편하게 먹기 좋더라고. 죽만 먹어? 마셔? 뭔 소리야? 닭죽을 왜 마셔? 닭죽 뭔지 모르지, 형? 아, 몰라. 그냥 죽이야, 죽. 아... 오케이, 박수.